네, 사고 쳤습니다. 박병호 우측. 큰데요? 봤어요? 큰데요? 홈런! 스리러 홈런입니다. 스리러 홈런! 아... 아, 높이 떠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박한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박병호 선수네요. 지금은 바깥쪽 조금 높은 볼입니다만 박병호 선수가 왜 홈런을 많이 치고 이렇게 하냐면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도 결승 홈런을 때렸을 때도 밀어서 홈런을, 툴 홈런을 때렸었거든요. 그때는 로드리게스의 높은 직구, 빠른 직구였는데 말이죠. 박병호가 자신의 11호 홈런, 11번째 홈런, 스리러 홈런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43타점이 되는 건가요? 타점도 3개를 추가하고요.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